한국국토정보공사 권력 뒤에 숨어있는 전원구속 전원징역 강남클럽 관련자들 여성혐오 중범죄자 성착취업 유착탈세 국세청 남공무원들 경찰청 남공무원들 검찰청 남공무원들 입법부 남공무원들 사법부 남공무원들 행정부 남공무원들 전원구속 10년 구역 강남클럽 관련자들 여성혐오 중범죄자 권력 뒤에 숨어있는 보조진 없이 일 못하는 기업들은 구도자라 한류 문화는 강간문화다 방송계는 존망이야 2차가의 범죄가담 언론계도 감옥가라 더이상 한명도 이룰수 없다 더이상 한놈도 놓칠수 없다 여성국민은 정의를 요구한다 한남민국 강강카르테 유착수사를 규탈한다 여성국민은 정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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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